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 출연한 권오용 변호사님은 그동안 간간히 소개했던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활동을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부정선거활동을 봐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인터뷰로 소개되었지만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방송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선 모두 다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사전투표의 공정선거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동안 늘 해왔던 대로 이번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감행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위반되는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에 임하는 투표자들의 투표 성량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령투표인, 즉 가짜 투표 인석을 크게 늘리는 데 결정적으로 활용되어 온 도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조투표지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일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만든 직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모처에서 제작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밀병기, 비밀도구는 선거조작기술자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오고 부역해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3구 대선을 앞두고 이 두 가지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위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는 3구 대선에서도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 비밀도구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직인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밀도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모든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핵심 도구이자 엔진이었습니다. 4.15 총선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법원발 사건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따른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2021년 6월 28일 날 120여 건의 무효소송 가운데 최초로 재검표가 인천연설에 실시됐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4.15 부동선거대책본부의 국투본의 상임 대표인 민경욱 지역구였습니다. 이 소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느릿뜨릿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월 1일에 다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정인신문인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법원 이부대법관들 천대역 그리고 조재현 등은 일반해서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이들 대법관들은 앞으로 반드시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은 4.15 선거 무효소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위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대법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특별한 저의와 의도를 갖고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직인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바로 다른 선거 무효소송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선거 사건 번호 2018 수 20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가운데 대전시장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재판관들은 박정화 재판장 김선수 노태학 주심 오경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은 1부 소속의 대법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12월 10일 날 선거 2017 수 60일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소송입니다. 재판관은 대법 22부입니다. 천대엽 재판관 조재현 민유숙 주심 이동헌입니다. 그리고 이 2부가 지금 인천 연수월 사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의존해서 그들은 이미 인천 연수월에서 피고 성소 선관위 성소를 이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연수월 사례에서 그러나 대법관들은 목숨을 걸고 선관위 성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모두 훗날 역사적 죄인으로 뿐만 아니고 사법단제의 대상이 저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15 총선에서 가장 쟁점이 된 상황인 QR코드 문제와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문제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대법관들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불법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불법 판결을 내리는 의도와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15 총선과 관련돼서 인천 연수월 선거무효소송은 물론이고 여타의 모든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연히 인천 연수월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바로 대법관들이 확인해 준 셈입니다. 특별히 심리가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인천 연수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법을 위반하면서 판결을 대법관들이 해버린 것입니다. 2021년도 대법원 1부와 2부의 판결은 4.15 총선 무효소송과 3구 대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을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공동작품이라고 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관 역할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법관의 법해석은 앞으로 대법관 개개인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한 탄핵사유에 속할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당년시한 대법관들이 알아서 바로 긴 알아서 보험을 든 재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 쪽에 줄을 서기 위해서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대법관들 가운데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8인은 대법원 1부와 2부에 속한 8인은 8인의 대법관은 모두 법복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대법관들이 대법관이 아니고 개법관이 돼버린 겁니다. 대법관들이 법사기꾼처럼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결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담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향편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국민들이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